근데 우리 집 1층 이었어요? 아니? 그때 살 때는 3층 이었지 근데 왜 창문에 사람이 있어? 캣니 랜니 베빌리 아이고 아니 이거 나한테도 없는 영상인데 엄마가 어떻게 얻고 있어? 전에 찍어 놔둬 주게 안녕 내가 이거 보내줬던 거구나 그때 이거 보니 엄마도 자꾸 너네 아방역 나가자고 보잖아 아하 야 이 랜니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저도 어느 친구 아빠 있어 어 여기 동현이 오빠 주석 오빠 있었지? 우리 베레기또 자꾸 봐도 진짜 아깝다 아깝다 이거 어떤 인간 꿈이 있어? 엄마가 이거는 내가 내가 보내준 사진이었고 엄마도 젊었으다 이거 없어야 저기 주름 하나도 없는 거 나도 엄마 젊었다 그때 이제 젊었지 아이고 랠리 아 나 지금 죽음이 자글자글하고 아하 관리를 해야 돼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곱속이야 세상에 리은아 와봐 와봐 완전 너 저기 깜짝 놀랄만한 사진이 있어 와 망상이라 졸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이거 와봐 이거 와봐 잠이 확 끼는 게 있지 짜잔 엄마 완전 젊은지 아하 앞머리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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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만만치 않아 이수아 이거 보여주자 아니 하지마 알았어 잠깐만 아하 부 이거 뭐고 헉 너 바안이 왜 뭐 바람 있는 것 같아 이 창고에 그때 누가 있었는데 글쎄 무섭다 약간 사촌이야 사촌 무슨 사촌이야 그때 저기 뭐야 소미랑 가은이 리은이 할머니 할아버지 밖에 없었는데 이게 할아버지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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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줌마 살짝 아까 정도다 더 비슷한 것 같아 응 몰라 기분 나빠 왜 자꾸 쳤나봐 우리를 응 엄마 엄마 이거 보세요 우리 베트남 봉사활동 2탄 나왔다 응 응 그 친구들인데 여기에 헉 어머 아하 아하 아빠 뒤에 있잖아 응 순아 얘 봐봐 아빠 봐봐 뒤에 있잖아 아빠가 아빠가 찍었어 왜 아빠가 뒤에 있다고 아빠잖아 왜 왜냐 어머 움직였지 여기 보라시 다른 사진 보자 이거 그때 아빠 생신 어릴때 우리 애들 어릴때 봐보자 오 있어 어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니까 오빠 보여 응 보여 어 어떡해 이거 엄마 언제부터 사진 갖고 있었나 이 사진 이거 오래전에 가장 있었지 아 진짜 이거는 최근에 찍은 거 오빠 이거는 최근에 찍은 거 사진 이거 봐보자 이거 봐봐 여름에 찍었다 장면은 응 찾아봐라 또 어디 있나 응 너무 깜짝이야 나 이건줄 알았네 이건 아니고 나는 여기 지금 렌즈도 그걸로 보여 응 여기는 없는데 그게 응 이거 왜 옛날 사진에만 있지 왜 엄마 갖고 있는 옛날 사진에만 있다고 글쎄 말이다 아 이건 또 엄마 우사 과정이서 여기 가라 보자 하 여긴 없을 거야 여긴 없을 거야 여긴 없어 아 있어 내 머리 위에 이 정도로 키가 크면 거의 2m가 넘는 위치야 이게 누구 진짜 몰라 무섭다 아니 아까 앞에 있는 거랑 형체가 똑같잖아 지금 검은 옷 입고 있고 오 엄마도 완전 젊었지 30살 때다 30대 중반 근데 우리 집 1층이었어요? 아니 그때 살 때는 3층이었지 근데 왜 창문에 사람이 있어? 근데 왜 창문에 사람이 있어? 근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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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어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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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어머어머어머 여기 바깥이거든 엄마 응 오오 눈이 울어? 오오 오오 무서워? 엄마 여기가 3층이잖아 옛날 집 그때 저희 바깥이라고 그냥 응 근데 지금 사람 얼굴이 보여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어 맞아이 맞아이 응 응 여긴 없어 그치? 여기 여긴 없지 잘 봐 어 어 나 다른 거 보자 이거 다른 영상이야 이거 리헌이 말했다 엎덩이 뺏어 엄마 엄마 이렇게 하자 오오 봤어? 못 봤지? 리헌이 못 봤지? 리헌이 못 봤지? 이거 보여줄게 아이고 거나? 봐봐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무섭다 봤어? 사랑해요 우리 이사한 적 없지? 여기서 어?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리헌이 바로 앞에 창가에 바로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우리 집이야 너 어릴 때 우리 집 바로 이 창가 이 창가 아니 근데 엄마는 이 옛날 영상이랑 사진들 응 어떤 과정이야 무섭네 글쎄 옛날엔 옛날엔 내가 나인데 쥐이가 넌 몰랐을 거다 엄마만 간직해는 있었지만 글쎄 뭐 우섭다냐 어떻게 뭐 저런 게 있을까 근데 이게 지금 다 창문이거든 응 아 가봐 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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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있어? 왜? 뭐해? 뭐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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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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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오 뭐 개껴 이제 살이 들어줘 니은 니은 당신은 누구시니까 없던 이 패스 오 마야 이 방아 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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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아 한거 있잖아 저쪽 가서 처쪽 맛있어. 샤왕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6년 동안 장가를 못 가고 전에 한 번째로 한 번째로 한 번째로 끈 하세가 된 김태성 씨를 가지고 부대 때 왜 장가를 못 가는지 이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채널이 보자. 큰 밥을 맞아주세요. 김태성 씨. 가은아. 너 다리 떨기 하고 있어. 지금 서서. 나는 말하기 힘들다. 가은아. 엄마 뽀뽀.